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체를 일단은 그 아 근데 우리 그것도 다 지금 뮤지션 이름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의 기술력은 있어요 저희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1편이 지금 제가 어제도 주희 씨랑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마지막 블랙이 이제 곡 선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세 곡을 먼저 얘기할 거고 미공개국이라서 그러니까 MR은 살짝 걸려요 저는 MR 걸려요 저거 저희 공간이 그렇게 넓고 한 명인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그 뭐지? 모태조와 커틱 케어를 가야 된다고 아니면 현장 사운드를 잘 받아서 그냥 원테이크로 빼는 거는 너무 무궁순가? 왜냐면 이 일주일이 이 작업 방법이 바뀌지 않은 거잖아 어? 죄송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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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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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